침묵을 닫았을 때 다 무너지는 갓배드 멈추지 못해 난 너에게로 가 You don't want that I want it Don't wanna be free 오늘 그 첫 촬영 오늘은 컨셉이 자유야 이거 어떻게 기냐? 시동? 켜져 있어 민기 네비 잘못 봤네 맞아 이쪽이야? 괜찮아 좀 돌아가면 되지 맛있다 우리 펜션인가 여기가? 오오오오 이야 2층 규봐 잠깐만 야 팔을 걸고 올게 아아아아아아아아 기다려 아아아아아아 기다려 아하하하 아하하하 걷고 사진 찍어야겠다 아 시원하다 한 번 붙을까 는 그냥? 해볼까? 고마워. 안 가르치겠어. 그런 거 어디 있어. 이거 알 수 있어서 해야 되나? 와 빡세다. 오케이. 내가 이긴 거 같은데? 아 뭐야. 아 졌어. 잘한다. 사실 나 이제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아 맛있다. 슬 돌아가? 어디 가? 잠깐만. 아 나 이거 좀 사진 찍고 싶어가지고. 아 이거. 아 이러면 이게 전기줄이 나오는데. 어 쟤 어디까지 가? 오케이. 찾았다. 쟤 왜 안 오지? 쟤 올 때쯤에 자전거 다 숨겨놔야겠다. 간 척해야겠다. 민현이 건 먼저 숨겨놔야겠지? 그래야 내가 빨리 빠질 수 있지? 민현이 건 좀 빨리 숨겨놓고. 웃겼어요. 벚꽃이 가운데에 왔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렇게. 끝.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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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숨어야 돼. 숨어야 돼요. 숨어야 돼 숨어야 돼. 거기 있으면 안 보여요? 보이죠? 엥? 화장고가 없는디? 왔어 왔어. 근데 진짜 어렵다 춤. 어려워. 일단 너무 더워. 야 우리 그림 그리자. 뭐? 여기 풍경? 그리기 싫구나? 이러고 있고 싶어. 밥 먹을 때까지. 그럼 내가 너 그 모습 그려줄게. 그래. 예쁘게 그려줘. 놀라지 마라. 원하는 포즈 있으면 해줄게. 그 포즈 딱 좋은 거 같아. 좋았어. 모델로서 아주 훌륭해. 저 자세가 어렵네. 이 정도는 그릴 수 있어야지. 채백인데. 큰일 났다. 저 자세 어떻게 그리지? 너 망했어? 망한 거 같은데? 망했어. 망한 거 같은데? 망한 거 같아. 아 왜 큰일 났네? 미안하고 정연아 잠시만. 나 진짜 예쁘게 그리려고 했거든. 이거 하나 더 있나요? 저기 있어. 중간중간 한번 하자. 중간중간 한번 하자. 이건 그냥 내가 없어도 되겠는데. 모델이 필요한 건 아닌 거 같은데. 아니 파스텔이라 어려워. 풍경이 훨씬 그거 할 거 같아. 쉬울 거 같아. 그래서 그러려고 민기야. 나 처음부터 그럴 거 같아. 완성은 해야지. 완성하고 여백에다가 풍경 좀 그려줘. 그래요 좋네. 왜 그래? 응? 와 근데 이 파스텔로 하니까 뭔가 그게 좋다, 질감이. 하체는 오늘 하루에 오시. 벌써? 예스. 빠르구만. 아우, 맛있어. 진짜 별거는 다를 게 없네. 아이, 내가 더 낫지, 민기야. 장난 아니? 어 근데 예쁘다, 멀리서 보니까. 한 뭐 6살 정도? 야, 니보다는 솔직히 낫다. 니보다는 내가 낫지. 무슨 소리야, 지금. 야, 민기야 너는 너무 현실성이 없잖아. 뭐? 나는 딱 밖에서 여기서 바라본 풍경, 어? 야, 얼마나 고운 느낌 나. 안 고우적이잖아. 민기야 너는 너무 꽉꽉 채웠어. 야, 꽉꽉 채워주는 맛이 있어야 돼. 여백의 미. 어? 여백의 미가 너무 이상해. 아유, 진짜. 말을 말자. 너나 봐, 두찐 개찐이다. 솔직히 너 다 그리고 다 같이 물어보자. 그래, 투표하자. 어. 누가 그려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 이거는 내가 투표 받겠다. 이미 게임 끝났어. 다 그렸어? 아, 기다려 봐. 기다려 봐. 바닥은 그려줘야지. 언제까지 그릴 거야? 언제까지 그릴 거야? 야, 원래 예술은 창작의 고통이야. 아니, 창작을 하면 어떻게 해, 풍경을. 지금 보는 것대로 그려야지. 이거다. 진짜 별로다. 와, 이거다. 예술은 이거지? 이거다. 불안한가 봐요. 계속 칠하는 거 보니까. 아닌데요? 솔직히 말해, 지금 기권하겠다. 뭘 기권해? 난 자신 있어. 됐어. 끝. 빨리 저기 장식하고. 야, 이게 낫지. 어디 봐서 이게 낫냐. 야, 이거 진짜 초등학생. 물어보자. 제가 투표지 입고. 잠깐, 이리로 와보세요. 헤이, 컴온. 예스, 투표스. 투표 투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보시고. 투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나가 있자. 네. 야, 민기야, 내가 알아니까. 네가 될 수가 없어. 야, 무슨 소리니 지금? 우와, 바람 너무 좋다. 진짜로. 진짜 투표해 주시고 있어. 야, 떨린다 은근. 태아는... 여기야, 멈출. 아니, 안neh. 진짜로. 유인이랄. 풍경이 참 좋아. 야, 서로 그림 그려주다가 갑자기 이게 뭔 일이래? 진사람, 저 줄 타고 한바퀴 건너 갔다고.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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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우리 이제 영영 못 볼 수 있어 저 줄 있으니까 수영 못 해도 건널 수 있지 않을까? 하하하하하하하 진짜 하는 거다? 진짜 할래? 구명조끼 구명조끼 하나만 구해줄 수 있어요? 하하하하하 진짜 하는 거다? 하하하하하 야 저기 깊을 거 같은데? 그러니까 줄 잡고 가야지 그치 오 씨 아고 있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하 하하하 근데 이제 웃기겠다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고가 보그 야 진짜 하자 재밌을 거 같은데 콜? 아 좋아? 나도 좋아 야 투표가 완료된 거 같아 끝났어요? 하하 아 나 무서워 잠깐만 하하하 하하하 일단 나는 확인했어 아 잠깐 나 좀 실망스러운데? 왜? 아니겠지? 너는 왜 이렇게 해? 너는? 잠깐만 야 잠깐만 보기 전에 얘기해 보기 전에 야 이거 보기 전에 얘기해 알겠어 난 할 거야 오케이 콜 한다? 콜 오케이 몇 명이 투표했는지 모르니까 나도 너 몇 개야? 같이 공가자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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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있네 야 뭐하냐 아 이거 뭐가 묻어가지고 재미가 없어 별로 묻었어 묻었어 아직도 뭐 2000년대 살고 있네 나 종현이 과자 사가야 돼 아 맞다 어디쯤에 있어 애들 아 진짜 그 봉지 과자 좀 사라고 해 줄래요? 난 짜연이 뭐 좋아하는지는 알아 뭐지 과자? 그래? 나중에 사 과자 갈 때 종현이는 좀 짭짤한 과자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또 주세요 하나씩 드세요 네 또 홍천 바리스타 누가? 좋아 아 좋아 우리 가면 애들 지쳐있겠다 민기 특히 그치 뻗어 있을걸? 아 나 그거 계속해가지고 가자 이제 출발하자 아 맞아 민현아 일로 와봐 저기 어 여기가 두부가 유명한 거 같아 봐봐 그러면 내가 두부전골 네가 두부전골을 해라 내가 두부전골 할게 오늘 내 두부다 내 메뉴는 두부 야 두부전골 맛있겠다 냄새가 버려서 좋아 맛있게 해라 내가 이 냄새 나게 해줄게 이 냄새 나게 냄새 나게 해줄게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맛있다 너 몇 개야? 같이 공감하자 오케이 하나 둘 셋 나 여섯 개 나 여섯 개 나 여섯 개 아아 아아 구명조끼 어디 있어요? 야 어떡해 아니 내가 더 잘 그렸네 아니 왜 이렇게 더 잘 그린 거지? 내가 더 나왔네 와 진짜 민기야 컴온 민기스 잠깐 저기 들어갈 나 그럼 이제 바이크라 다 빼야돼 야 일단 빼고 자 가자 아 이제 큰일났어 이봐 뭐야 아 잠깐만 나 진짜 무서워 저기 안에 뭐가 있었지 이거 안 되는데? 짧은 버전인가 보다 기다리고 큰 거 있나 보다 저기 안에 악어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전기뱀 자고 있으면 어떡해 전기뱀 자고 있는 거 아니야 저기를 어떻게 갖다 잠깐만 나 어떡해 진짜 야 난 진짜 네가 읽을 줄 몰랐어 진심으로 야 이거 유아용이야 누가 봐도 아니 진짜 누구도 투표하신 거예요? 야 이거 유아용 아니야 근데 진짜? 야 튜브도 좀 주라 어 아니 야 민기야 저 포트 대신 이거 이거 빌려줄게 이거 다 왔다 건너 갔다 와 아 나 진짜 큰일났다 알겠어 이걸로 잘 가볼게 근데 이거 작아서 뜰까? 뜨지 중독 토끼인데 너 진짜 갈샘이야? 그래? 나는 너 진짜 보내라 그랬어 진심으로 가해 그거 아니야 아니야 장난이야 우리 진 사람 장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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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왜 나 진심이야 너 장난이야 장난이야 난 진심으로 막 보내라 그랬어 아 잠깐만 이거 빼야 되니까 나 빌려줄게 나 빼줄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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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더럽게 잘 묶나가 갑자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래서 참 말이 무서운걸 보나 민기야 아니면은 이거 타고 건너갔다 올래? 야 그냥 이대로 그냥 갔다 올게 그래 낫겠다 뭘 굳이 타니 저거를 아니 튜브라도 갖고 가 튜브라도 갖고 가 안 들어가 이것도 나는 안 하라고도 할 수 있어 괜찮다고 야 너는 이미 준비를 끝마쳤는데 아 너 진짜 복수한다 내가 아니 진짜 너무들 하세요 진짜 누가 봐도 제가 다 해버렸는데 야 저기 막 첨벙첨벙거려 아 진짜 야 그냥 우리 한가롭게 재밌게 놀았으면 되는데 왜 트트럴 해가지고 진짜 근데 나 솔직히 진짜 내가 알게 될 수 없어 아 진짜? 그래서 나는 조금 확신으로 난 하자고 한 거거든 이게 이런 게 없잖아 아 너무 웃기다 난 그래서 안 하려고 했어 민기야 야 내가 생각해둬겠다 갑자기 왜 이게 뭐하는 짓이지? 아니 여기 진짜 작헌 찍으면서 이런 적 처음이야 아 야 진짜 멀어 야 생각보다 이거 가는 거 좀 오버한 거 같고 그냥 여기서 뭐야 차가울 거 같아 딱 그렇게 하자 달려가면서 입수하고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겠어 잠깐만 추위만 볼게 여기서 끝까지 가지 말고 민기야 그냥 뉘이스 정규 대박나자 하면서 빠지고 나오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아 차가 와 와 야 왜 여기 차가워? 야 돈 맞아? 와 야 그 차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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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작아 와 너무 작아 거기서 이제 뒤로 하면서 알지? 와 야 그래 저기는 어디 갔어 아니 저기까지 못 가 저기까지 못 가 뉘이스 뭐? 정규 2집 대박나자 뉘이스 정규 2집 대박나자? 어 하고 이렇게 자 으악 차가워 뉘이스 정규 2집 대박나자 아텐션 아텐션 페이지 아텐션 뉘이스 정규 2집 대이밍 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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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위 더 왔다 어 가시처럼 깊게 아 아 아 벚꽃 여기가 예쁘다 벚꽃이 어 되게 만개였네 여기는 어 어 어 잘한다 너 우와 됐어 어 다녀왔습니다 민기 물에 들어갔다고? 네 야 민기 안에 들어갔대 물에? 몰라 가보자 야 진짜 차가워 민기야 살려줄게 하 하 하 하 하 하 하 깨끗하지 물 맛 좋다 야 하하 물 먹었어? 아 가자 민기야 이게 무슨일이니 이게 야 민기야 멋있다 나무조심 민기야 어땠어? 대박 날 거 같아? 야 대박 대박 나겠지만 너무 좋아 진짜 민기 물에 들어갔어? 헬로우 왜? 하하하 왜? 야 물 맛 좋다 아니 왜 진짜 대박이다 왜 그랬는데? 야 왜 들어갔어? 민기야 나한테 졌어 뭘? 내기했어? 예스 야 게임 졌어? 예스 안 추워? 원래 저기 건너 갔다 오는 거였는데 야 물 형아 미션 아우 컴플립 오 민기야 야 너 지금 되게 현재 섹시하다 민기 시원해? 근데 근데 시원했어? 아 진짜? 민기야 가위 바위 구워? 왜 안에 한번 싹 씻고 들어가 막 싫어 야 민기야 요리 뭐 만들 건데 아우 저기 들어간 김에 뱀장어랑 사다 놓을 거야 아 그걸로 뱀장어 뭐 구워주게? 야 너네도 이거 한번 투표해줘 둘 다 잘 그러는데? 야 솔직하게 솔직하게 각자가 장단점이 있어 그치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나무의 디테일이 너무 좋아 음 근데 이게 뭔가 너무 좀 지저분해 보이고 아 이런 게 그래서 약간 마이너스 요인 이거는 색깔을 잘 예쁘게 잘 이용한 것 같아 그리고 이 인물이 어 풍경을 즐기고 있는 한 남자가 되게 땅만죽이지 어 자 그래서 그래서 백군 정했어? 난 정했어 뭔데? 나는 이거 어 왜냐면 이거 약간 초등학교 방학 숙제 느낌인데? 나도 이 나뭇가지의 디테일의 정서를 줄게 나 이거 이게 약간 왜? 뭔데? 민기가 오른쪽이고 내가 왠지 그래? 아 그래? 졌어 이거 찍어야 되는데 이거 한 번만 찍어주면 안 돼요? 민기 입수한 거 어? 저게 왜 이렇게 타고 너 구명조끼를 왜 입은 건데? 아 이거 원래 분명조끼를 입고 저 줄 타고 이렇게 가는 거였거든 너무 좋아 따뜻한 인형이 너무 좋아 빨리 들어와 우와 야 진짜 따뜻하다 빨리 들어와 어 잠깐만 어 야 야 야 야 아 너무 가여워 잠깐 아 이거 나도 옷만 빨리 들어와 아이 안가 난 이것도 충분히 재밌어 지금 인기야 이것도 갖고 놀고 그래 뭐? 머리색이랑 같아 야 저기 물이 진짜 깨끗하더라고 진짜? 어 이 물도 깨끗할걸? 잠깐만 야 나 너한테 푹 부어야 되네 안 되지 마이크 닿아 마이크 닿았지 마이크 닿았지 쟤 뭐야 놀고 있어 갔다 올게 아 힘들어 그래 좀 쉬어야지 아 나도 쉬어야겠다 이제 아 나도 쉬어야겠다 이제 너무 힘들다 야 야 민현아 그거 잘못 피면 날아간다 야 민현아 너는 진짜 너는 진짜 찜이다 야 민현아 너는 진짜 찜이다 야 민현아 너는 진짜 찜이다 와 봐 봐 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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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와 진짜 무슨 불량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아 야 왜 다 코미디를 찍고 있어 아 야 민현아 거터 야 이거 안 될 거 같아 야 민현아 그거 들고 뛰어봐 날 수도 있을 거 같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아 아 야 너네 예능 해야겠다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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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어디가 야 이거 어디가 접어 그거를 야 민현아 빨리 와 민현아 접어 오오오오오 아 안돼 도저히 안돼 어 아쉽네 비둘기야 밥 먹자 어, 어디 갔어 얘? 무슨 일이야? 야, 내가 비둘기야? 비둘기야 밥 먹자 비둘기야 밥 먹자 민규야 밥 먹자 민규야 밥 먹자 야, 나 맛있게 먹어 야 맛있을 거야 지금 다 뭐해? 지금 밖에서 상태나 보지 오 여기 딱 좋네 야 민기야 야 민기야 제가 울게 쉬어 보여드릴게요 네시판에 우리 갈 거라고 장보러 야 민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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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를 막고 있는 거 같아 쟤 일부러 안 들리는 척 하는 거 아니야? 민기야 나와 최민규 최민규 나 잘 들린다 최민규 왜 왜 분명 대답했어 4시 반에 시장 가야 돼 진짜? 나 이제 나가야 돼 야 시장 해야겠다고 오케이 가서 물어볼게 민기야 너 하고 싶은 요리가 있어? 야 야 오지마 야 민기야 이거 원반 던지기 알아? 아이씨 원반 던지기 아냐고 야 아이씨 보일러를 켜야 되는 거 아니야? 요즘 그거 핫하던데 너 거 해봐 한번 보자 커피 한잔 할래 저도 요즘 많이 봐요 어 예쁘다 해봐 어 예쁘다 아이 자신 있게 해야지 자신이 없어 해봐 자신이 생길 수가 없단 말이야 그거는 해봐 해봐 어 예쁘다 바보야 하는 거 노래 불러줘 노래가 진짜 어려워 그게 노래가 힘들어 왜 이렇게 노래가 다 틀렸을 때 다물어지는 갈 게 멈추지 못해 난 너에게로 가 You're the one that I want Don't wanna be free Ay 에이 에이 에이